원주시의회 의원들이 강원FC 축구전용 경기장 건립을 기획대로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원도가 축구전용구장 건립과 관련한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완료하고도 지역 갈등과 도정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사업을 미루고 있다며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최문순 지사 임기 내에 대상지 선정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용역 결과 부지매입비를 지배하고 전용구장 신충에는 536억 원, 리모델링에는 3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